공유 centre 브레인 브레인이 좋죠 고구 전변 일윤훙 시작 고구 전변 일윤훙 이즈 부상은 높이 떠 양곡을 찾은 한 개 골봉으로 돌고 터라 어서오세요 골봉으로 돌고 터라 어장 천 개 해 짓고 회야 안 본 구름이 떴구나 회야 안 본 구름이 떴구나 노화난다 눈 대고 노화난다 눈 대고 복평이 물에 둥실 복평이 물에 둥실 어려움은 잠자고 잘 새는 홀홀 날아든다 팔새는 홀홀 날아든다 동정여천에 파시추 동정여천에 파시추 동정여천에 파시추 동정여천에 파시추 흰색 추파가 여기다 흰색 추파가 여기다 앞발로 벽팔을 뛰고 당고 앞발로 벽팔을 뛰고 당고 빛발로 장랑을 당탕 요리조리 저리요리 요리조리 저리요리 그렇죠 앙금 둥실도 앙금 둥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 하광은 천일색인디 하광은 천일색인디 전해무상은 십일봉원 전해무상은 십일봉원 구름밖 그가 멀고 자 한 번 더 구름밖 그가 멀고 구름밖 그가 멀고 해외소쌍의 일천리 해외소쌍의 일천리 해외소쌍의 일천리 구나프경이로다 구나프경이로다 구나 puts 조절 EE 그렇다 네 박자시장 우전한 오이 오이 희열 이가 저기에 떨어지면 돼 아홉번째박에 오천안 오이호여 봉담으로 버려있고 동남으로 버려있고 건고는 오이호여 봉고는 오이호여 이라흐 둥실떡 이라흐 둥실떡 밤운전 달 밝은디 밤운전 달 밝은디 세 번째 박에서 세 번째 박에서 밤운전 달 밝은디 밤운전 달 밝은디 고현금도 끊어지고 고현금도 끊어지고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조각달 부광 속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조각달 부광 속 조혜왕은 원운우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조혜왕은 원운우 제 실수예요 합해서 해야 돼 조혜왕은 조혜왕은 원운우 합해서 조혜왕의 원운우 모래 속에가 참 신나야 모래 속에가 참 신나야 천봉만악을 바라보니 천봉만악을 바라보니 반경대 구름 속 반경대 구름 속 그렇지요 박선이 울어있고 박선이 울어있고 정확하게 열 번째 박에서 박선이 울어있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나오시면 안 돼요 박선이 울어있고 박선이 울어있고 박선이 울어있고 박선이 울어있고 열 열 번째까지 박을 빼면 안 되고 아홉 번째까지만 빼야 돼요 거기서 아직 박 개념이 안 생겼네 박선이 울어 박선이 울어있고 박선이 울어있고 확 떨어져야죠 시작 박선우론이 있고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서 사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서 사 태산 파물이 울채항 태산 파물이 울채항 산은 칭칭칭 돕고 산은 칭칭칭 높고 경수무충을 야잡아 경수무충을 야잡아 물은 붕붕 깊고 물은 붕붕 깊고 원산은 우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산은 낙 cost 닭화는 동동 장성은 낙락 닭화는 동동 장성은 낙락 둘러진 잔목 폭풍진떡깔 덮어진 단목 벙커진 떡갈 달에 몽동칭 넌 꿀 모르다 아래 얼음 던 달에 몽동칭 넌 꿀 모르다 아래 얼음 던 출렁수 버드리 벗남기 출렁수 버드리 벗남기 오미자 치자 가함 대추 가진 과목 오미자 치자 가함 대추 가진 과목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부부칭칭과 함겼다 부부칭칭과 함겼다 그러지요 음 잘 잡으셨어? 어서는 돌아들고 배꾸는 분비 그렇지! 갈매기 해 우리 목팔이 원앙새 갈매기 해 우리 목팔이 원앙새 강상 두루미 수많은 떼꼬니 강상 두루미 수많은 떼꼬니 수천자 기관어던 수천자 기관어던 만수문전의 봉황새 만수문전의 세 박자까지 치고 사입박으로 네 박 치기 전에 만수문전의 그러고 문이 네 번째 박에 떨어지면 만수문전의 시작 만수문전의 봉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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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문전의 봉황새 해이 만수문전의 봉황새 그렇지! 양양장파가 점점 서봐요 시작 양양장파가 점점 중심사 bet Shimak 그래for 남수문전의 봉황새 자랑 손목 나나 사랑 det odore defens き 여섯 번째 턴이 떨어지게. 시작. 다리로 터누장이 목벌이 해오리. 노수진 검새. 따옥 따옥 요리조리 날아 둘째. 따옥 따옥 요리조리 날아 둘째.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어디까지 했어요? 더 했어요. 더 했어요. 뛰어다 보니 만하근 천봉. 내려 굽어보니 백사짓 땅. 내려 굽어보니 백사짓 땅. 내려 굽어보니 백사짓 땅. 그렇죠. 왜 구부러진 늙은 장송. 왜 구부러진 늙은 장송. 광풍을 못 이기어. 세 번째 파괴 광이 나오게 잘 이끌어 가세요. 광풍을 못 이기어. 광풍을 못 이기어. 후후후줄 후후후줄 추멀출제. 후후후줄 추멀출제. 여기 보다 더 나갔습니까? 진의 유순은 청산으로 돌고. 진의 유순은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콜콜.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콜콜. 열의 열두 골물이 한 티로 합수어쳐. 천방저 지방저 월덕저 구부저. 천방저 지방저 월덕저 구부저. 천방저 지방저 월덕저 구부저. 방울이 벗금저 건너 병풍 속에다. 방울이 벗금저 건너 병풍 속에다. 아주 콱콱콱. 여기까지는 넣으셨어요? 그럼 이제 뒤에 그것을 빨리 배워갖고. 배워버리고 앞에 더 땡겨서 조금 더. 연습을 몇 번 더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주 콱콱콱 마주. 세류. 아주 콱콱 마주. 세류. 세류가 거시기. 아주 콱콱콱 마주. 세류. 시작. 아주 콱콱콱 마주. 세류. 세류가 저기 뭐야. 열하나 열둘에 나와야 돼요. 열 번째 박을 쉬고 나와야 돼. 열하나 열둘. 세류 열하나. 려 열둘. 세류가 열하나고 려가 열둘 없잖아. 네. 아주 콱콱콱 마주. 세류 시작. 아주 콱콱콱 마주. 세류. 열 번째까지 쉬고서. 아주 콱콱콱 마주. 세류 시작. 아주 콱콱콱 마주. 세류. 그렇죠. 그 다음에 산이 울렁거려는 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야 수중으로. 대야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야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절INGS. 오해. 여유. 보종해봐요. 어묵거 wants 와. crossing. 이 상황이 뭐야. 뭐 lyn' 아 안. 해도これ kla' 꽐꽐 뒤덩그러 하자 꽐꽐 꽐꽐 뒤덩그러 하자 뒤덩그러 하자 뒤덩그러 하자 뒤덩그러 하자 사지 울렁거려 뒤덩그러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떠나간다 또가 여덟번째 박이에요 일곱번째 박은 공박이에요 없어요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시작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그리고 어디가 두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요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메로가 잔말 여기 기계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간이 그러면 몇 박제 떠나간다 떠나간다 간다가 열번째 박 열 열하나 간이죠 그리고 다가 열두번째 박 그리고 한 박을 먹고 그 다음 장단에서 한 박을 먹고 두번째 박에서 어디 메로 가자는 말이 나오죠 간이 열박자고 열박자 열한박자 그리고 다가 열두박자 그리고 어디가 어디가 두박 두번째 박 두번째 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시작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저기 여덟번째 박에서 더가 나와야 돼요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시작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늦게 나오면 안 돼요 다시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시작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음도 안 맞아요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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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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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시작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메해로 가짠말 두번째 박에서 어디메해로 가짠말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어려운 대목을 비교적 수월하게 가신 편이에요 다시 가볼게요 방울이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방울이 벗금 저 건너 평풍 속에다 방울이 벗금 저 건너 평풍 속에다 전 선생님은 뭘 하나 빼먹었어요 가사를 방울이 벗금 저 건너 평풍 속에다 방울이 벗금 저 건너 평풍 속에다 아주 광 광 마주 세려 아주 광 광 마주 세려 아주 광 광 마주 세려 열 번째에서 하지 말고 열한 번째 세려가 나온게 열 번째 박을 공박으로 한번 더 쉬어야죠 아주 광 광 마주 세려 아주 광 광 마주 세려 열을 싫어하니까 열 박에 정확하게 하는 회원님들은 뭐요 열 박을 싫어하니까 열 박에 정확하게 하지 말고 열 박을 쉬란 말이지요 아주 광 광 마주 세려 시작 아주 광 광 마주 세려 오우 그거 인재 효과가 좀 있네 무한을 좀 당하니까 잘 하시는데 합해서 그러고 세려 대악 이게 어려워요 아주 광 광 마주 세려 대악 이렇게 바로 나오죠 빈틈이 없이 세려 대악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그 때 저기 할 때 9, 10에서 충분히 쉬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서 숨 쉴 근역이 없이 나와버리잖아 이때여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충분히 쉬어져야만 그 호흡을 숨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원님들이 아이고야 나 이거 부르고 기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정신 뽕 쓰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쉬어줘야 돼 충분히 아주 광 광 마주 세려 시작 아주 광 광 마주 세려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로 수까지는 내리고 태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밑에서 하고 중을 올리고 시작 많이 비슷해서 쳤어요 수를 미리 올리지 말고 밑에서 수까지 가고 중을 올려야지 돼요 대하수중으로 내려 대하수중으로 내려 율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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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수중으로 내려 대하수중으로 내려 어렵죠? 대하수중으로 내려 대하수중으로 내려 가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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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수중으로 내려 가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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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수중으로 내려 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 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 가느라고 가느라고 나오셨어요 버금이 북적 버금이 벅적 물렁머리 뒤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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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여덟 번째 방에서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간다 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메 해로 가잔말 어디메 해로 가잔말 두 번째 방에서 어디메 해로 가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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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다음에 따라서 하세요 어디메 해로 가잔말 그렇게 세 번째 바깥에서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두 번째 바깥에서 딱 나와야 돼요. 저한테 따라서 하지 마세요. 들으셔야 하지. 저하고 따라서 하면 다 소용없지. 저가 들었을 때 잘 하셔야지 저하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디메로 가자 한 말 어디메로 가자 한 말 지금 정화 선생님이 제일 정확하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강하게 두 번째 바깥에서 소리가 강하게 어 하고 나와줘야지 그게 시작하고 갔지요. 다시요. 어디메로 가자 한 말 다시 정화 선생님하고 이쪽으로만 맞으네요. 그러지 말고 두 번째 바깥에서 정확히 나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잘 듣고 저 할 때 잘 듣고 합치면 바로 두 번째 바깥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틀리는 거예요. 다시. 하지 마세요. 어디메로 가자 한 말 어디메로 가자 한 말 이제 다 맞으셨어요. 이제 다 맞으셨어요. 모두 다 맞으셨어요. 한 번 더 저 한 다음에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왜냐면 나중에 가서 여기서 바깥 틀려버리면 앞에서도 막 어려우니까 막 틀려버리고 뒤에서도 어느 정도 중간에는 맞아 이제 막 이게 팍 히트하게 돌아가니까 또 끝날 때 가서 또 틀려버려 막 다 막 왜냐면 이런 데를 안 맞히니까 그러니까 첩과 끝이 다 틀려버리면 뭐야 중간에만 맞고 노래가 진짜 엉터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화룡점정이요. 그림 다 그리고 점 찍어야 되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어디메로 가자 한 말 어디메로 가자 한 말 아마도 내로구나 여기는 다 합이에요. 시작 아마도 내로구나 그렇죠. 거의 얼 비슷하게 되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말을 내리세요.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잘하셨어요.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이번에 다 맞았어요. 어떤 회원님 한 분이 또 있나 해서 틀렸거든요. 나 부분을.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찝어드린 거예요. 아주 광, 광마주 세려 시작 정확하게 10번째 박에서 했어요. 10번째 박에서 쉬고 11번째 박에서 해야 돼요. 아주 광, 광마주 세려 시작 아주 광, 광마주 세려 이제는 잘하셨어요. 산이 울렁거려 태하수중으로 태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태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그렇죠. 얼추 비슷하게 됐어요. 태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태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벚궁이 북쪽 물렁거리 뒤틀어져 물렁거리 뒤틀어져 물렁거리 물렁거리 뒤틀어져 뒤틀어져 벚궁이의 목쪽 물렁거리 뒤틀어져 벗금이 부쩍 물렁이 뒤뜰어져 잘하셨어요. 아주 음을 잘 잡으셨었어요. 꿀꿀 뒤둥그러져 꿀꿀 뒤둥그러져 그렇죠. 어려워서 그렇죠. 다시 할게요.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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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둥그러져 그렇죠. 꿀꿀 뒤둥그러져 꿀꿀 뒤둥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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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야무지게 사입박으로 맞가죠. 뒤둥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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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꿀 뒤둥그러져 뒤둥그러져 아마, 아마도 내로구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훨씬 완성도도 높고 음감도 많이 잡히고 훨씬 차분해지셨어요 저번에 아까번에 잡았던 음들을 캐치하는 것보다 음감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훨씬 더 변별을 잘한다는 이야기죠 아주아주 좋아지고 계시네요 역시 어떤 어려운 노래도 천천히 분석해서 적응해나가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는 적당히 좀 실망도 됐지만 차근차근 밟아나가니까 되는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은 음만 맞추니까 강세를 막 맞추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강약을 붙여서 막 멋있게 하면 그때가 멋있는 거예요 지금은 음하고 박자에 충실하게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주 정확하게 잘 부르시면 좋은 거예요 어려운 노래예요 시중에 고고천 변 부른다고 막 조금 몇 년 배웠다서 오니 다니는 회원님들 많지요 다른 분들 제대로 하는 회원님들은 거의 없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우리 회원님들이 잘하시고 나가서 하시면 그런 분들보다 훨씬 잘하시는 거예요 광울이 벗금저 건너 병풍 속에다 광울이 벗금저 건너 병풍 속에다 아주 광광 마주 세려 열한 번개 서시작 아주 광광 마주 세려 그렇죠 고개를 잘 토셨다가 하셔야 돼요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아유 감동 벗금이 벗점 물렁어리 뒤틀어져 벗금이 벗점 물렁어리 뒤틀어져 그렇죠 와르르르르르르르르 꿀꿀 뒤둥그러져 아유 너무 잘하시는데 산이 울렁거려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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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가 열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요. 아마도 매로 곧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어우 이번에는 저한테도 감동이 밀려오네요. 아까는 실망이었는데 감동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긴 오네. 오늘 다 잘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왜냐면 오늘 배운 거를 오늘 잘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엄청 잘해 오실 거예요. 저번 주에 배운 것이 뭐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한 번 더 다듬어 드릴게요. 저번 주에 어디서부터 배우셨어요? 지난주에 어디서부터 하셨어요? 치어다보님. 그렇죠? 치어다보님. 많아근 천봉. 시작! 치어다보님. 많아근 천봉. 내려 구워보님. 백사지 땅. 내려 풍어보이 백사지 땅 왜 구부러진 늙은 장송 왜 구부러진 늙은 장송 땅풍을 본 이기여 땅풍을 본 이기여 구구구구구구구 주말 출제 구구구구 주말 출제 신의 유순 난 청산으로 돌고 신의 유순은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열의 열두 골무리 한티로 합수쳐 열의 열두 골무리 한티로 합수쳐 천방조 지방조 월덕조 구부조 천방조 지방조 월덕조 구부조 광우리복음조 건너 평풍 속에다 광우리복음조 건너 평풍 속에다 아주 광광마주 세류 아주 광광마주 세류 태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태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박금이 복잡 물렁어리 뒤틀어져 박금이 복잡 물렁어리 뒤틀어져 오거르 hinten 콜콜sti 동크아쩌 Outro 파이팅 콜콜 pri 길 classrooms 길だから 길 길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메 해로가짠말 두번째 박이소 어디메 해로가짠말 아마도 해로구나 어디메 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해로구나 아마도 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잘하셨어요. 아마도 해로구나 요런 경치가